여기 보시게 되면은 윤상현 오선 의원이죠. 총선의 괴멸적 찬폐율을 낱낱이 이렇게 기술한 총선 백설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말대로 윤상현 의원이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덮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보수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네요. 보수 혁신 세미나에 윤상현 의원이 아마 주도적으로 여섯 번째 시리즈로 보수 혁신 대장정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에서 괴멸적 찬폐를 당했는데 4년 전 미래통합당이 102석을 얻었는데 108석으로 6석 늘어났다고 위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담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자체가 우리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입니다. 정치인들은 말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총선 괴멸적 실패 참폐의 원인을 뭐로 보는지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당대회 이전에 반드시 백설을 발간해서 왜 괴멸적 찬폐를 했는지 이유와 배경 공천은 제대로 됐는지 사천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반나절 정도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에서 괴멸적 찬폐를 당하는 이유는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괴멸적 찬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쉽고 명료한 결론을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국힘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국힘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참 깝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보면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냥 거짓말.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살겠죠. 보시게 되면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 스칼리지 교수 아마 좀 좌파적 색채가 강하신 분 같은데 국민의힘의 보수당으로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조직적 정체성이 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체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총선에서 국힘이 괴멸적 패배한 것은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국힘이든 모두가 다 뭡니까? 그냥 다 위선 거짓 조작에 그냥 몸에 베어있는 겁니다. 그게 다 똥통에 빠져가지고 똥통 속에서 그냥 살아가자는 겁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위원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서 안철수 위원도 또 헛소리를 더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찬표로 수도권 위기론의 진실이라는 공감대와 형성 같았다. 문제는 그 공감대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해 결국 이번 총선 찬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 다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냥 입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가 뭡니까? 다 거짓말인 겁니다. 국힘당은 앞날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참 암담한 겁니다.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과로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지를 아무도 관심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면 땡이고 내가 이런 당대표가 되면 땡이고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공직자들이 많은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다 중진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참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동구 미출 의뢰 윤상현 후보와 남영희 후보의 선거결과입니다. 이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을 보시게 되면 좌우대칭의 큰 차이집입니다. 100% 이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남영희 후보한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주면 위조 사전투표를 투입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 11,159표를 부풀려가지고 사전투표에서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11,159명을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 투표지를 남영희 후보한테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결과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조작한 결과가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위 유령 사전투표지를 8,705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 2,455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상윤 후보가 12,186표로 승리했는데 유령 투표지 11,161표를 더불당의 남영희 후보한테 더해가지고 윤상윤 후보의 격차가 1,025표로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게 분당갑입니다. 성남 분당갑. 조작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미추홀을에 비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거는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거의 10% 되네요. 플러 16, 마이너스 16. 이건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1만 8,589표 위조 투표지를 이광재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했습니까? 사전투표에 세 사람이 올 때만 한 표씩의 위조 투표지가 더불당 이광재 후보한테 더해지도록 위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작을 하면 이렇게 1억을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 규칙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가 당일 투표를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2만 9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1만 8천 표가 이러면 이광재 후반께 투입되면서 차이가 줄어들어서 1만 737표로 이긴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분당 값 투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표를 줬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9대 40으로 이기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1만 8천 표를 집어넣어도 안철수 후보와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59대 40. 어제 보시다시피 나경훈 후보는 동작을 해서 60대 얼마로 이긴 거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몰표를 줬기 때문에 이긴 거지 않습니까? 더불당 후보가 사전투표의 38표를 받았는데 얼마로 뻥튀게 해 준 겁니까? 54%로 뻥튀게 해 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이 되는데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은 앞날에 안 보이는 겁니다. 국힘의 앞날에 안 보인다는 것은 보수의 앞날이 없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왼쪽은 선관위 발표의 차이집 여기서 발견한 조작 규칙을 사용해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니까 자연수 선거를 조작하지 않았을 때는 차이집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 앞에 컴퓨터 이름들 전문가로서 부를 축적한 안철수 위원도 다 정치판에 들어가서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전부가 다 사기가 돼버린 겁니다. 어디 하나 진실을 찾기가 어려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